오늘 경북에서 유명한 영주 사과, 의상 사과, 영양 사과, 봉화 사과, 군의 사과, 문경 사과, 상수가 너무나 많은 사과들이 있는데 사과도 맛보시고 사과보다 더 예쁜 금잔디 얼굴도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일거양득의 날이니까 어떻게 오라버니 한번 불러볼까요? 오늘 사과 축제 왔는데 금잔디 오라버니 말고도 듣고 싶으신 노래가 또 있으세요? 오라버니 무조건 오라버니 신사랑 곡에 신사랑 곡에 오라버니 먼저 하고 신사랑 곡에 하라고 아유 주문도 많으시네 다 해 다 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들려야 드리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그래 지금 막 부르는 노래가 무슨 오라버니야 지금 막 부르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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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나 사랑 탑이란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노래 금잔디의 오라버니란 노래를 금잔디가 열심히 한번 불러볼 테니까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날 사랑합니다 정말 그 시간을 날 사랑합니다 정말 그 시간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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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